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도내에서는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25명을 유지했습니다. 최문순 도지사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어제 낮 12시 이후로 새로운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며, 이번 주말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터미널과 철도 등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특히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원주 아파트 단지 주민 79명에 대해 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량 감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